멀티탭을 구매하실 때 뭘 보고 선택하시나요? 디자인? 기능성? 멀티탭이 스타일이나 기능에 특화된 다양한 제품들이 있죠 저는 완전히 신경쓰는 편으로 이런 콘센트 캡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멀티 충전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주렁주렁 케이블이 보기 싫어서 멀티탭에 딱 두세개 정도의 USB를 사용하고 있어요 USB 포트가 있었으면 하는데 스타일도 심플하고 딱 원하는 기능의 멀티탭이 있었네요 고속 충전 USB 포트가 있는 3구 디자인 멀티탭 USB 네모탭입니다 패키지 박스의 제품 사진과 함께 주요 특징들이 안내되어 있네요 네모탭이란 이름답게 콘센트 디자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외형도 깔끔한 사각형 스타일이라 늘 보기 싫어 숨기던 멀티탭과 달리 데스크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기에도 부담없이 깔끔하고 좋네요 멀티탭을 구매해 사용할 때마다 콘센트 캡을 별도로 구매했었는데 네모탭은 일체감 있는 디자인의 캡을 제공해 너무 좋네요 열고 닫는 부분이 살짝 불편한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안전하게 느껴지네요 개별 스위치를 지원하는데 온 램프가 내장된 네모 디자인의 푸시 타입 스위치라 사용도 편하고 안전한 느낌이네요 USB 네모탭은 C타입과 A타입의 USB 포트를 두 개 지원하고 있는데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을 써봤는데 퀵차지 USB C타입 포트가 있는 멀티탭은 처음이네요 케이스도 난연수지를 사용하고 케이블도 안전 규격 인증된 것으로 디자인은 물론 안전까지 꼼꼼히 챙긴 네모탭입니다 아이콘 스티커를 제공해 콘센트 캡에 부착할 수 있게 했네요 자꾸 다른 플러그를 뽑아냈는데 이젠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전원 플러그뿐만 아니라 해외 직구를 많이 하다보니 멀티플러그도 자주 사용하는데 사용하기가 불편하네요 함이 없어요 3화 페어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usb-c 타입과 a 타입 2 포드를 제공합니다 동시 사용할 때에는 일반 충전 이에요 노트북 데스크 에서는 주렁주렁 케이블이 꽂혀 있는 것이 보기 싫어서 멀티 충전기도 사용하지 않는데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usb 네모 탭이 있어서 스마트폰과 주변 기기 충전 시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네요 확실히 usb c 버트 지원은 만족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콘센트 캡의 또 다른 기능은 바로 케이블 태그로 쓸 수 있다는 것 케이블에 직접 꼽아 놓을 수 있어 캡 분실 방지도 됩니다 멀티탭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작업실 데스크와 주방인데 고용량 멀티탭은 아니라서 대용량 가전은 피해야 하지만 최대 2800W 까지 커버해 주방에서 사용하는 커피포트나 에스프레소 머신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일체감 있는 안전캡 디자인과 심플한 스타일에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usb c 포트 까지 디자인 멀티탭 usb 네모 탭을 사용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